자, 지상권 한번 봐볼게요 거기 용인물권 안에 지상권 보인가요? 그 부분인데 지상권은 원래 종류가 많아요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 안에 나눠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일반 지상권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지상권 그럽니다 이건 약정 지상권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관습법상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이렇게 하나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하나 들어오죠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지상권 이렇게 총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나오는 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양이 좀 많은 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약정 지상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정하고 관습법 지상권은 찾는 문제예요 얘가 법정 지상권 이런 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중개사법 시간에도 좀 배울 게 될 거고 구분지상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상권을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지상권을 많이 봐야 안 봐요? 이 지상권은 용인물권이 있죠 지상, 지역, 전세는 실제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문제가 배정이 되긴 하지만 전세권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전세권은 이 전세권이 아니에요 걔는 임대차예요 월세가 없는 임대차를 우리가 전세 그래요 그럼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달라요 여러분들은 보통 전세를 하는 것이지 전세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상권은 뭐냐면 이 땅지자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타인토지에 대해서 타인토지예요, 이 지상이 타인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할까요? 공작물, 그 다음에 또는 수목이에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자기 토지는 안 돼요 타인토지 위를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라 그래요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상권은 개인 대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것은 좀 드물어요 국과,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하고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것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한국전력공사 있잖아요 그 고압탑 올라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남의 땅에다가 고압탑을 올린 거예요 그게 지상권이에요 남의 토지 위에 고압탑 그러면 그 고압탑은 땅 주인 건가요? 한국전력공사 건가요? 그 공사 거라고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전봇대 흔히 볼 수 있는 거 전봇대 있죠? 이 전봇대도 남의 토지 위에다가 전봇대를 올리면 그것도 지상권이에요 아니면 도로를 달리다 보면 광고타 보인 적 있네요 광고타? 행성한우 이런 광고타, 고속도로 그것도 전부 다 지상권이에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공작물을 올린 거죠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보통 거의 대분들이 지상권이다 그러면 이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위를 빌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거나 건물 아니면 공작물요 이 고압탑 같은 거 소유하거나 또는 수목을 심어요 수목을 심을 요량으로 남의 토지 위를 빌려 쓰는 거 이걸 지상권 그러고 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상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이 토지 소유자 있죠? 이걸 지상권 설정자라 그래요 그럼 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서로 합의하고 브라스 뭐라는 거예요? 등기를 하여야 성립되는 게 지상권이에요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흔히 보는 거 광고탑, 전봇대, 고압탑 또 아니면 동상 광화문 앞에 가면 동상 있잖아요 이수인 장군 동상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니까 땅 사용료를 줘야 되느냐 이 땅 사용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료라 그래요 지료. 그랬더니 지료는 뭐예요? 요소가 아니에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일 수도 있고 지료를 주는 거 아니면 뭣도 된다 무상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따 배우는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의 전세금은 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되지만 이 지상권, 지역권의 토지 사용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보통 고압탑 올라가잖아요 먼 능선에, 산능선에 그 고압탑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 땅에도 그게 심어져요 그럼 보통 고압탑이 올라가잖아요 고압탑이 올라가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땅 사용료로 한 번 정도 지불되는 걸 알고 있고 예전에 한 300 정도? 그 정도 지불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고압탑이 올라가 있는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그 사람은 못 받아 이제 이미 그 전소유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압탑이 올라가 있으면 땅이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비 많이 오는 날 우산 쓰고 고압탑 밑에 한번 서 있어 보세요 한번 찌륵찌륵 전기 올걸요 그 땅 자체가 죽어요 그래서 보통 고압탑 밑에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묘를 쓰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동물도 못 키워요 그래서 기형적인 나무들을 심어요 나무 있죠? 나무? 수목들, 소나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심어놓더라고요 땅의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대략은 아시겠죠? 뭔지? 세 번째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은 잘 생각해 봐요 집이요, 집 전세권은 내가 집에 들어가 몸만 남의 집을 쓰다가 몸만 나와 알아듣나요? 이게 전세권이잖아 그런데 봐요 지상권은 나대지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의리라는 사람이 그 땅을 빌려가지고 고압탑을 올려 고압탑 하나 올라가려면 한 5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고탑 있잖아요 큰 고속도로 그거 쓰러졌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거 정도 올라가려면 매덱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일반 지역이나 전세나 이것들은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짓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들어갔다가 살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지상권은 나대지에다가 내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투자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상권은 유독 기간이 길어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짧게는 1년 기게 해도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지상권은 영구로도 돼요 영구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혹시 나중에 중개사가 되면 아마 등기부를 떼어볼 건데 고압탑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된 거 있죠? 등기부를 떼어보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철탑이 존속되는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30년, 20년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철탑이 존속되는 기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등기부에 가 연구무환이 돼요 이 기간도 연구무환이에요 연구무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게요 지금 지상권이라는 건 이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 수목, 이 공작물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지상물이라고 해요 지상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거예요 이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이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물이잖아요 그럼 지상물은 당신이 갖고 지상권은 네가 갖고 있을게 거꾸로 뒤집어서 지상물은 내가 갖고 지상권은 너 가져 이렇게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해서 각각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가능해요 약속을 해보자고 약속을 시험이니까 앞으로 분리라는 말은 딱 여기서만 사용해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할 수 있다 OXO 다른 건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따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가 나만 사는 공간이 있죠? 그걸 전유부분이라 그래 그런데 그 앞에 대지 사용권이나 복도 계단은 공용부분이야 그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안 배웠지만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분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 어디만 사용해요? 지상권하고 지상물만 분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분리라는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옵니다 이 분리라는 말을 그래서 대략 지상권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지상권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 등기하고 이해 되나요? 됐어요? 괜찮아 잊어먹어도 이거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이건 어때요? 법정 지상권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고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갚거예요 이렇게 갚건데 만약에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아놨습니다 저당을 잡아놨어요 건물은 안 잡았어요 토지만 그런데 돈 갚았을까? 못 갚았을까? 못 갚아야 돼요 갚으면 배울 의지가 없는 거야 갚아버렸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못 갚은 거야 못 갚으면 어떻게 해 저당권은? 경멸해 저당권을 실행한다 경멸을 붙여요 그럼 이게 낙찰자가 나올 거야 의리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된 거고요 건물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 되나요? 그러면 이 갑 을이라는 사람하고 갑은 이 토지위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어요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야 을 건물 철거해 나 소유자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버리면 건물이 철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고 그래서 둘 간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의 규정은 나중에 366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 조문 규정에 따라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을 인정해 줘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법정 지상권 이렇게 불러요 그럼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법률 규정이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와닿지 않았나 본데 갑의 소유자고 건물도 갑의 소유자인데요 여기다가 저당을 잡았다고 합시다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돈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았어 그럼 누군가 경매가 돼서 을이 낙찰을 받았고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온 거야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은 자기 건물이었잖아요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죠? 을이 미울까 안 미울까? 미워요 엄청 미워요 그런데 을은 봐봐 야들야들 하잖아요 을 얼마나 착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을 얼마나 순수하게 보이는데 이 을자가요 새싹이 있을 때 땅이 있을 때 새싹이 트고 나오는 거 움트는 거 있죠? 그걸 본뜨드 만든 거야 이게 새을자라고 해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뜬 게 아니라 원래는 전부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새싹이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12월이라고 할까? 이 상태 그럼 얘가 기분 나쁘니까 나가 근단 말이야 그럼 의뢰하는 사람이 이 건물 낙찰을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을과 갑이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뭐의 규정에 따라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을 인정해 주자 그래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가 있고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찾는 문제가 처음인데 31회 때는 문제를 냈고 32회 때는 안 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중에 가면 이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같은 내용이에요 부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묘기지권은 아시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산인데 여기다가 묘를 썼어 원래 주인이 갑인데요 여기다가 묘를 썼다고 누구 묘를? 을을 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가 묘가 차지하고 있는 기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절을 할 수 있는 공간 절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절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 공간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분묘기지권이라 그래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래 소유자였어 토지 소유자인데 묘를 쓴 다음에 이 토지를 팔았어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묘를 철거한다는 약속이 없었으면 이 분묘 소유자는 계속적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남의 땅에다가 묘를 쐬야 할 수밖에 없어 땅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아니면 남의 땅에다가 몰래 장사를 지내 허락 안 받고 몰래 그리고 20년간 묘를 관리해 그럼 취득쇼가 생겨 분묘기지권이라는 취득쇼를 할 수가 있다고 이번에 나온 게 그 분묘기지권을 취득쇼하면 지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가 걸렸던 거야 그랬더니 예전에는 유교사회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양하고 모시는 데에 땅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느냐 그래서 지불하지 않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땅을 사면 타임묘가 있으면 그 묘 한 기당 들어가는 게 최대는 많게는 다섯 평 적게는 한 세 평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당가가 지금 천만 원이다 그럼 다섯 평이면 5천만 원이라는 소유권의 재산적 경제적 불이익을 본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묘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받은 날부터는 사용료를 주라 이게 분묘기지권 4월 29일자 판례가 바뀐 거야 올해 그래서 혹시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단 시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시신이 알겠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나 무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가묘라 그래 가묘 거짓 가짜 시체는 없는데 이렇게 묘를 일부러 써놓은 게 있어요 시골 동네 가면 그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그냥 철거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묘기지권은 등길을 안 해요 이게 뿔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공시방법이에요 이게 묘다라는 거 단 분묘기지권은 평장면은 안 돼요 그래서 평장면은 안 되고 볼록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가시면 이걸 배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료청구권이 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민법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구분지상권이 뭐냐 구분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게 어떻게냐면 이게 가장 심한 데가 지리산 같은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터널 있잖아요 터널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뚫어요 그러면 여기가 도로가 놓인다고 고속도로가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땅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도로가 나오죠 그럼 여기 고가 도로야 이게 그럼 여기 밑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농사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상하에 미쳐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여기만 지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이나 하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영역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고가 도로를 놓을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의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임대차를 살고 있다 전세권을 살고 있으면 동의를 얻어야만 이 고가 도로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 구분이잖아요 구분지상권은 이게 지표란 말이야 이 지표 이 지상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일반 공중 이 공간 이 지하 이 지하 지하를 사용하는 걸 구분지상권이라 그래요 여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 건물이나 건물이나 공작물은 돼요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땅속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그런 건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물 공작물 수목 이 세 가지가 목적으로 딱 픽스되어 있어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지상권의 목적은 정해져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건물 공작물 수목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뭐가 안 돼요? 건물하고 공작물만 되지 수목은 안 돼요 땅속이라든지 공중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죠? 등기법 시간에 가면 구분지상권을 등기할 때는 반드시 그 공간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지하 몇 미터로 몇 평방미터를 구분지상권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나중에 가면 그런데 우리 시험은 보통 일반 지상권만 시험에 나와요 얘들이 나오면 좀 쫄아요 그런데 일반 지상권은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 이건 좀 문제가 가볍게 나와요 자 지역권을 한번 가볼까요? 지역권 지역권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볼걸요 보기 힘든 게 지역권이에요 나도는 딱 두 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은 그냥 본 거고 한 번은 경매를 받아서 설정한 걸 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분은 이거 했어요 여기가 바다였어요 바다 바다니까 앞에가 모래사장이 있고 앞에 보이는 거죠 여기가 토지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여기 뒤에 이 토지를 경락을 받은 거야 여기에다가 뭘 만들려고 했었냐면 그 당시에는 캠핑이 유행할 때가 아닐 때예요 여기다가 유스트 호텔 같은 거 있죠 조그만하게 숙박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캠프하여도 하고 또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이 사람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눈 떠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집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올려버리면 앞에 시야가 가려버리잖아요 풍광이 전망이 이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을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당신 그 토지 건물을 안 짓는 특약을 맺은 거야 이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60만 원 드릴게요 5만 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시골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달에 5만 원을 전기조로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럽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토지로 인하여 편익을 받는 토지가 뭐예요 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을토지고요 갑의 토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거야 제공하는 토지 이 토지와 토지 사이 이 토지가 이 토지의 편익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그래요 이게 지역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가스관 같은 거 묻지 않아요? 그럼 남의 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꼭 토지 소유자에게 그런 걸 합의해서 그 내용을 정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역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이걸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머리 좋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지역권이 뭔지 모르고 설명을 하지만 참, 이거 했나 봐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개념만 정해보게 지역권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16개 지문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나와요 32회까지 4번 안 나왔어요 32회까지 문제가 기출될 때 지역권은 4번 안 나왔는데 이 지역권은 필이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문 16개만 보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자, 여기가 도로예요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가 뭐냐면 을, 이게 갑의 토지거든요 근데 을이 갑의 토지에 나가려면 공로에 나가려면 남의 토지를 밟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땅 일부를 내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요구한다 요구하는 토지다 요역지라고 그래요 땅지자 요역지 요구하는 땅 쉽게 말하면 편익을 받는 거예요 받는 토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갑이 그래 그래 사용해 하고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했는데 요걸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 그래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권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 그럼 이 땅이 편익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 편익을 제공한다 요 갑지를 뭐라고 하냐면 승낙한다 그래서 승, 역지 그래요 요구한다, 승낙한다 그럼 요는 뭐예요? 편익을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토지가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토지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거예요 즉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권이 바로 와닿지 않거든요 전세권은요 그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고 살다가 기간이 끝나고 이분이 나가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역권은 사람이 이 갑과 의리 약정으로 지역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토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해요 한 번 설정이 되면 없어지질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서 지역권은 한 번 설정이 되면 원래 무서운 거예요 지역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역권이 설정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도로가 해체지거나 아니면 유실될 수가 있잖아요 손실 그럼 이걸 누가 보수하느냐?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내 땅을 내놔야 되죠? 또 유지 보수도 승역지가 하죠? 그걸 면하려면 이 토지를 분리해가지고 애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가 있어 위기라는 제도 소유권 넘겨주면 수선의무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요 자기 땅 내놔야죠 수선의무 해야죠 심지어 소유권까지 넘겨주죠 갑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팔았어? 샘삼자에게 그럼 그 사람이 들어와도 이 사람도 그 의무를 고스란히 받아요 누가 지역권 설정하겠어요? 안 오고 말지 이게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가? 잘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도로가 놓이면 이 토지 전부가 편익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역지는 이 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아니라 여기는 전부를 위한 지역권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가면 엄청 크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승역지는요 일부에다가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전부에다도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 그래서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멘트가 달라요 여기를 보면 일부를 위한 여기는 일부 위에 글자가 다르죠 우리가 아침에 비타민제를 먹으면 이 손발만 좋아지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지 그런데 제공은 일부만 제공할 수도 있고 전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없지만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역권인데 지역권도 실제로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지역권은 아까 우리 전망 지역권 같은 거 있잖아요 땅을 빌려가지고 당신 땅에다가 거물 지치 마세요 앞을 가리지 마세요 이런 것도 되고요 용수 지역권도 돼요 내 땅에 물이 없어 그럼 옆집 땅에 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물이 들어오도록 용수 지역권, 가스관, 용수 물 수도관, 상수도관 이런 것도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지상권 같은 경우는 건물, 공작물, 수목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이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게 지역권이에요 전세권은 다 알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걸 해볼게요 10분만 하면 끝나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이걸 하려니까 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목차를 쭉 한번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건 쉽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어느 선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책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게 훨씬 더 쉬워요 내한테는 이게 이제 한 번에 하루 만에 이걸 전체를 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업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뭐가 딱 들어간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총 같은 거 들어보면 한 두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두 번 정도 들으면 이게 딱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민총 물건도 똑같아요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들으면 이게 딱 박스가 만들어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읊어 나가는 거니까 자, 전세권은 이거예요 토지가 있고 이게 집이고 토지도 돼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넣어요 전세금을 내고 2년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당사자 뭐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 들어가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합의가 있어야 돼 둘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전세금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꿈도 못 꿔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전세금은 돈일까요 아닐까요? 반드시 돈이야 돼요 금전 금전이야 돼요 금전 우리 션범에서 반드시 금전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매매대금도 금전이고 전세금도 금전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금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는 나머지 지료 아까 지료 그 다음에 월세 우리 차임 이런 것들은 꼭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매매대금하고 여기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돼요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이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전세권이 성립이 돼요 두 번째 그럼 이 목적물 있잖아요 이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 세 개만 갖추면 돼요 그냥 합의가 되어 있고 전세금 지불되어 있고 등기만 되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성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전세금은요 반드시 해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금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원래 이건 전세금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반드시 현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집주인한테 한 1억 정도를 빌려줬어요 그럼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죠 그런데 이 을이 값 전세금 1억 있잖아 아니죠 빌려준 돈 1억 그거 전세금으로 돌리고 내가 당신 집에서 한 1년 삽시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기존 채권이라 그래요 이 기존 채권액을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상관없어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이 전세권의 전세권 설정은 뭐가 되는 거야 건물 전부만 되는 게 아니라 전부도 될 수 있고 얘는 일부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가능해요 이것들은 실제 전세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살고 있잖아 아파트 같은데 그럼 이걸 전세라고 하지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는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전세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죠 우리 임대차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죠 임대차는 이게 차임을 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면 전혀 월세가 없는 임대차가 있어요 미등기 전세라는 거 우리가 보증금 4억을 내놓고 월세를 안 내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올전세 월세가 없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반전세라는 게 있어요 반전세는 원래 전세금이 4억인데 2억을 전세금 일시금으로 주고 2억은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 2억을 월세로 돌릴 때는 보통 천만 원당 5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면 얼마죠? 50만 원 2억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억일 때 전세금이 4억일 때는 2억을 현금으로 내고 2억은 월세로 100만 원을 내는 거야 그러면 그 4억짜리 전세가 되는 거죠 반전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매달 내는 거 월세 그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임대차라고 그래요 올전세 반전세 반전세 월세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권은 재밌어요 문제도 쉽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대체적으로 쉽게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좀 깝깝한 게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좀 깝깝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유치권은 한번 잠깐만 봐볼게요 이거 개념만 정리하고 다음 점이 잠깐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요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맡겨요 자동차 소유자가 얘거든요 그럼 수리를 해달라고 자동차 수리를 이렇게 맡겼어요 그럼 당연히 수리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채권자야 채권자가 누구냐고 갑이 채권자예요 의리의 채권자 돈 받을 거 예를 들면 수리비가 얼마냐면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야 돈 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이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받을 돈 얘는 채권자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갑은 재무자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돈 100만 원 주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가져오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돈을 안 주면서 이 자동차를 달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자동차를 줬다가는 이 사람이 이 수리비 100만 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리 뭐라고 하냐면 이 자동차를 점유해 못 줘 나 못 주겠어 하고 인도 거절을 해요 정당하게 인도 거절 이 인도 거절을 뭐라고 하냐 이걸 유치권이라 그래요 나 못 주겠다 그럼 돈 달라고 하는 게 유치권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달라는 건 채권인 거고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탁소에다가 세탁물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탁비가 5만 원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지갑을 가져가야 되는데 잊어먹었어 그럼 내가 그 아저씨한테 세탁소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내일 갖다 드릴 테니까 이거 세탁물 좀 주세요 그러면 세탁소 사장님이 뭐라고 안 돼요 5만 원 줄 때까지 나 세탁물 못 줍니다 그게 유치권이에요 동네 장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네 장사면 망한다고 40대 아줌마들은 무섭잖아 입이 이게 그거 다 나쁘더라 돈 안 줬다고 내일 준다고 그러는데 안 주더라 해서 입이 퍼지면 그게 망한다고 세탁소는 그러니까 동네 사장님은 알았어요 그럼 내일 주세요 하고 주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을 포기하는 거야 유치권 포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거 안 받고 미리 줄 수도 있다고 자 또 하나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는데요 집이 좀 낡았나 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리란 사람한테 뭐 했어요 의리란 사람에게 이걸 공사를 했어 공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공사를 그럼 어떻게 해요 의리란 사람이 공사를 했어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공사비가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의리란 사람은 이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줘 그럼 이 집을 이렇게 유치를 해요 유치한다는 게 뭐예요 점유하면서 뭐 한다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인도 거절권 그래요 인도 거절권 이걸 뭐라고 하는지 다른 말로 유치권 자 여기서 질문 유치권은 동산도 나오고 부동산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산 부동산 모두 성립돼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네 오후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 갑이란 사람이 의리 있는데요 한 500만 원 빌려줬어요 친구라 근데 원래 500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야 속 타지 얘는 왜 안 주지 근데 얘가 전화가 온 거야 야 나 TV 하나 샀다 와서 구경해라고 부급을 끄죠 가서 봤더니 TV가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야 천만 원 줬는데 채널 봐봐 채널 막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말을 못하지 진짜 미치고 복장 터질 일이지 돈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TV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TV를 떼어 갖고 와서 집에 가져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특검게 500만 원 때문에 TV를 떼어 갔냐? 또 TV는 낫을 어떻게 풀었대? 그러는 거야 그럼 얘가 그러는 거야? 너 500 줄 때까지 나 TV 못 줘 나 유치권 행사할 거야 그러는 거야 1번 정당하다 2번 위법이다 위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500만 원하고 TV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봐요 여기는 이 수리비 100만 원이 뭐 때문에 생겼어? 자동차를 수리했으니까 여기는 집을 수리해서 공사대금 2천이 나온 거죠 이걸 결련성이라 그래 관련성 여러분들 만약에 미용실에 갔는데 파마를 했어요 파마 비용을 안 주면요 머리 놔두고 와야 돼요 근데 사람이잖아 지금 예를 드는 게 그게 결련성이라는 거야 결련성 관련성 결련성이 없으면 안 나와요 유치권은 그럼 유치권의 결련성은 뭐냐면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수리하고 공사한 거야 고친 것만 생각해 이번 시험이 그 시험이 나왔거든 보증금은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야 전세금은 손해배상은 안 고친 거야 고쳐야 나온다니까 고쳐야 필요비 유익비 수선비 공사대금 뭔가 고친 거잖아요 그것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야 그걸 올해 시험에 물었다고 유치권에 딱 한 문제 너무 쉽게 나왔어요 유치권 문제는 박스 세 문제 찾는 거 그래서 이건 결련성이 없죠 TV하고 이 500만 원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권이라고 해요 유치권은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유치권 이렇게 부른다고 아셨죠? 자 다음에 와서 이거 저당권 하면 더 이야기하고 계약법 하나 펼칠게요 원래 물건이 양이 많아요 내용 자체가 많은데 이렇게 14문제짜리인데 그래서 집에 가면 지금 내가 가서 동영상 다음 주 올 때에 한 번만 듣고 오세요 두 번 듣지 말고 알겠죠? 한 번 듣고 오시면 그 내용이 쭉 아마 연결이 될 거고 다음 주 오면 아마 책을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책이 나오면 계약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약법을 설명하고 내용을 디테일히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1월, 12월 과정에서 계약법만 하나 정확히 잡고 가셔도 정말 이익이에요 10문제짜리니까 정말 그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